박위 동생의 결혼식 축사가 논란이 된 가운데 축사 속 배변 일화의 전말이 공개됐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송지은 박위 결혼식 박위 동생 축사 속 배변 논란은 오해임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지난 8월 박위의 유튜브 채널 위라클에 올라온 한 영상의 일부분이 담겨있었다. 당시 박위와 송지은은 결혼식 축사 속 논란을 불러일으킨 배변 사건을 직접 언급했다. 박위는 어제 우리 운동했을 때 자리에서 확 일어났는데 화생방이 갑자기 일어났다라며 운동중 방귀가 배출됐다고 밝혔다. 그는 왜냐면 내가 복합이 올라가면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송지은은 오빠는 실변이라고 생각한 거지 라고 물었고 박위는 되게 세게 말한다라며 당황했다. 박위는 그래서 내가 이거 좀 냄새가 나지 않아 라고 했더니 지은이가 진짜로 걱정하지마. 오빠 일단 휠체어에 옮겨안고 문제가 생겼으면 내가 처리해줄게. 걱정하지마 딱 이러는 거다. 이렇게 하더니 라며 냄새를 맡는 신용을 했다. 이어 지은아 냄새나지. 그러니까 응. 한 번 정도 난다 이랬다. 어제 미나리를 너무 많이 먹었구나 싶었다라며 웃었다. 송지은은 그래서 그냥 단순 방귀 사건이다라고 정리했다. 앞서 지난 12일 박위는 자신의 채널의 송지은과의 결혼식 현장을 공개했다. 결혼식에서 축사를 맡은 박위의 남동생은 얼마 전 우리 형이 형수님이랑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힘을 너무 주는 바람에 냄새 나는 뭔가가 배출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형이 지은아 냄새 좀 나지 않아. 하니까 형수님이 킁킁 한 번 정도 난다 이러면서 오빠 걱정하지마. 일단 휠체어에 옮겨 안고 문제가 생겼으면 내가 처리할게 그랬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살면서 이런 믿음직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은 들어보셨나. 이 얘기를 듣고 나는 비로소 형을 내 마음에서 놔줘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제 우리 믿음직한 형수님께 형을 보내줄게. 잘가. 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축사는 송지은과 그의 가족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24일 박위 측은 남동생 축사의 일부를 삭제했다. 한편 박위는 2014년 건물 낙상 사고로 경추가 손상되며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박위는 재활치료를 받고 현재는 휠체어를 타며 생활하고 있다. 박위와 송지은은 지난해 12월 10회 발표를 했으며 지난 9일 백령가약을 맺었다.